2시간동안 플레이했네요 사실 배터리를 먹으러 온겁니다 물은? 숨이 오시겠지? 여자 나온다 내가 보기엔 여자 나온다 안나오는게 되게 무섭네 이거 후쿠가 후쿠 아니 계속 다 근데 배터리 배터리 후쿠가 어딨는데 이거? 거기다 후쿠 걸 수 있는 후쿠가 필요한데 아 계속 나보고 뭘 찾으라네 뭐지? 없는데? 나이스 아까 이제 이 밑에 봤어요, 킹 그니까 후쿠 먹으면 애들이 우리 굳게 보내주겠어 이 게임이, 이 더러운 게임이 그게 아니고 배터리만 먹으라고 더러운 거 같은데 야옵소 어.. 아..좋아주면 나올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또 막히게끔 한다는거야 내시는데? 이때를 위한 위치다 안보여 안와 무슨거 또 대게 타고 싶다니 내 생명을 먹어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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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주머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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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허허 이게 약간 뒤에서 정확히 앞방에 앞에서 막든가 뒤에서 막으면 한방인것 같고 아니면 한방이 아니고 아냐 나 방금 됐어 됐어 아 후쿠가 있어야 되는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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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옆에 있는 여긴 내 정책장 비슷한 곳은? 어느 분 옆에 있다고요? 거기에 없었어 거기서 걸으란, 거는게 필요한건데 옆에 있을리가 없잖아 아줌마! 이 와중에 훅은 쳐다본다 아, 홀리 쉣! 나 그냥 됐어, 저 아줌마니 데리고 한방이 죽.. 한방 톡 치면 죽네, 개복치마냥 해석 도와주시면 됩니다 옆에 문 옆으로 데려왔어요 어 이따와봐, 이따와봐, 따라와 아, 잠시만요 아까 내가 갔던 길이 맞을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문서 그거예요 문서는 그게 아니라 성절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내가 어떻게 문서 다 읽었는데 문서 다 성절이었어 문서 다 성절이었어 어디있을까? 어, 나도 왜이러, 나는 이 여재가 온 방향에 있는 것 같거든? 어 내가 온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프렉트는 제발 가세요 나 저분 가면 움직인다 내가 방금 지나온군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막 매달아 놓고 나오지 테이블에 간다는 것만 다 알겠어 여기 앞에 있죠, 지금 저기 앞에 말하는 거지 여기 앞에 2는 안 돼, 2는 소 시체에 있을지도 어우, 이거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기에 셔 뭐야 이거 이거? 건물 안이 쇠사슬 이용해서 발굴하는 거 아, 얘 너무 여기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면서 농락하는거 아니겠지, 지금 지금 근데 해석하시는거 맞습니다 이 말도 해석해줄까요? 왜요? 어떤거요? 신이 나를 심판자로 여기 보내줬다고 아 신이 심판자로 자기를 보내줬대요 근데 얘 갈 생각 안해 신을 돼지새끼라고 부르겠대요 신을 돼지새끼라고 부르겠대요 가세요 아주머니! 아이씨 여긴 없어 클리어 꼬한테 꼬한테 없어 클리어 여기 점프 안돼 클리어 이주품은 없어 왜 안보여? 튀어 튀어 일단 튀어 일단 튀어 돼지같은거 매달려있는데 찾으라고요? 그놈의 돼지 진짜 기지 집중 제발요 pleasing 하아 꼬르르륵 아 itu 아 , It's faster degener해 샤워하우신다보니 여기라고? 여기 아까와 일단 피해볼게 바로 여기라고요? 에이 설마 여기겠어 여기서 나한테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있겠어? 나무 원형통 옆에 있는 울타리 나가서 왼쪽인가 그렇다고? 다른 건물이지? 아까 숨었던 수풀 쪽에 판자 하나 뚫려있는거 같다고? 그래 그쪽이겠지 그쪽 제일 맞아 깜짝이야 조금만 이쪽인가? 우와아 설마가 살앉잡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지나갈 길이 있을텐데 라고 말하는데 깜짝이 나자 깜짝이 아 이것들이 냉농돼 있기를 신한테 빌어야 됐을래 돌다 아 이제 이거 제껍니다 마이까 와 근데 제발요 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아 저쪽 주변이다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저쪽 주변이다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뛰어 제발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마지막 문 들어 고는데요? 아 늦었다 죽이자 방법이 없다 아! 아! 아주머니! 아 저쪽에 있구나.. 내리는게 내가.. 죽어도 안당한다 이 자식아 아줌마하하하하하하하 아줌마하하하하 오지마세요. 발차기 꼴 좋다 이 자식아 야! 이씨! 어? 짜신데 무기만 없으면 죽었어 이 자식아! 무기 내려주고 다이다이 치든가 이씨! 파크! 제기랄! 계속, 계속 달리지? 저기네 어우 깜짝 놀랐어 방산 아직 안나오나? 어 방금 거의 트레고 챕터 한 곳 아주머니 나온다고 여기 아니야? 도왔어 뭐야? 열어봤습니까? 미친 포탈 잠깐만 난 그녀가 목 매달아서 죽기 전에 일어나 일어나 난 아직도 여기있네 이러나 일어나 나 아직도 여기있네 이러세요 여러분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와 트위치 합쳐가지고 25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요 아프렉TV까지 합쳐가지고 어 재밌으신분들은 추천과 지구채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면 해주시면 정말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힝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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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스으스 열리지 않네요 아프리카 신청자 수는 째 장네 애 그럴 수 있습니다 시트 저희가 맞기 использonas 그냥 반대편인가요? 반대편이면요 반대편이면요 열리지 않아요 어우 이런 밝은 곳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왜 하필 어두운 곳을 다녀야 되는 걸까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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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세요 봐봐 어두운 곳은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니까 아주 아주 진짜 너무해요 이 자식들 우리의 사랑입니다 I love you 조금 열려있는데 어 여기 누구세요 누가있어 누가있어 코난 범인같이 생긴가 있어요 팩맨 팩맨 음 이거를 저 단어를 찾아야되나봐 팩맨 종이를 얻어가지고 저기 가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기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갖다 대가지고 하나로 안되는거지 하나로 안되는거지 아 좀 맞춰야되는거구나 어응 물 눌러야지 옆으로 가지 아 옆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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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앞으로 땡기는건가 컨트롤이 되게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책상이 있나 왜 앞에 못나가지 글자가 줄에 맞춰지지 않는데 나 옆에서 잡아서 그랬나봐 하하 나 옆에서 잡아서 그랬나봐 좋았어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제가 용서받을 수 없나봐 여러분들 어 아니 아까 안가져가지고 책상에 걸려 걸렸었나봐 아까 계속 눌러도 안되더라고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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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아 내가 뭐 갑툭지각이다 여러분들 그쵸? 아까 여기 엄청나게 저희를 후렴했던 곳으로 하아 여기 아까 배터리 먹은게 아니야? 어 오케오케오케 여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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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식거리면 뭐가 있다는거라는데 이제 여기 갈 수 있나? 아직 못가네 여기 잡혀있고 드디어 드디어 여기를 열 수 있습니다 제발요 갑툭지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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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다 하나님 하나님 나 용서받을 수 없는게 분명해요 여러분 잠겨있어요 여기도 유후 그래 그 부분이구만 나 알아 여러분들 난 이제 알아요 난 이거 놀라지 않아요 데모에서 봤거든요 구석만 보고있자 아니 사물함 봐봐 지금 계속 보이잖아 사물함은 숙는거야 이거 여러분들 어 사물함은 숙는거고 어 멈췄는데 이거 계속 아마 왔다갔다 고리며 그래 내가 나올줄 알았어 이 자식 이제 나갈수 있겠지 못나가 못나가 아니면 여기에 못나가면 계속 왔다리갔다리 하라는건가 요쪽에 어휴 깜짝이야 여기 배터리 있지않아 가기전에 나이스 배터리 컴퓨터는 벌써 없네 와 민도 98스나 보다 옛날거 옛날거 점프가 넘나 부족한거 뭔가 끌고 해야되지 이거를 옆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올라가 어 근데 여기 환풍구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또 여기야? 또 여기야? 무슨일이지? 라고 했어요 야야야야야야야 촉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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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또 이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하하 하하 아 또 여기야 또 여기 아내 찾으러 갑시다 그럼 진짜 아내 찾는데 한참 걸린다 어디에 숨긴거야 우리 아내 아내가 무서워야 되는데 애들 마지막에 위치를 말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분명히 걔네들도 이제 우리 아내한테 갈거에요 동굴이란거 보니까 저쪽 거의 다 온거 같대 강산쪽 그쵸? 이제 거기서 대전쟁이 일어날겁니다 중심 그렇게 잘 잡는 사람이에요 걱정나세요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한방이 가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 목이야? 원래는? 제발! 제발! 제발 들어 제발 들어! 안돼에에에 이거 이 사진으로 뭐라도? 거두고 카드 좀 써주세요 썸네일 좀 써주세요 신은 그들의 그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죄송해요 신부님 이러면서 얻어맞았어 지금 내가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들 어 나 저거 보고 있어야 되는 자료입니다 미안해 그래 고통은 이제 끝났어 로스의 말들은 모두 사실이었어 예시록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대요 예시록에 있었던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대요 어 말씀이 안 들릴까봐 한번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메아리가 아니에요 엥랑새도 아닐게요 좋았습니다 카메라는 성의자 어 이거 뭐야 블루 스크린 떴는데 애들이 어 열매님 어 열매님 나 이거 썸네일 좀 부탁드릴게요 어 카톡으로 보내놨습니다 어떤 사진으로 해야되는지 어떤 사진으로 해야되는지 밑으로 알겠어요 아 구습을 지나서 아 소리 왜이래 쪽지는 무시 ㅋㅋㅋㅋ 야 무조건 성경 구절만 나오는게 아닐수도 있어 아니에요 성경 구절만 나와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조용할 땐 잘 들려요? 다행이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계속 안 들린다 해가지고 어 이거 뭐야 벌레인줄 알았어 강아지풀구나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갈 것 같은데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이곳으로 포기할 것 같애? 포기요 다른 길이 있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잘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 더 쓰버리면 지나가질 것 같은데 아니 다리가 없나 이 사람은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인제 한국 아 지저그 막혀있어 어딜은 거야 거긴가? 서울안에서 git editors 를 전 인쇄가 여기도 없고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인 것 같애 아니였어 이 자식이 그럼 어떻게 가야될까요? 나 지금 길 나만 못찾는거니? 찬찬히 진짜 찬찬히 둘러볼게요 일단 앞쪽으로 슬라이딩 아니겠지 해볼게요 아 슬라이딩이 아니라 그냥 깜짝놨어 어 그냥 뚫고 갔어 아 이게 들어가는게 잘 안들어가지고 엎드렸던건가 봐요 아 이게 엎드리는 기술이 없습니다 포라쿠마님 그냥 조그만한 곳에 가면 엎드려 지는거야 앉아있다가 이게 한계야 엎드리는게 없어요 제발 여러분들 야 설마 그걸 모르겠니 야 설마 그걸 모르겠니 안죽겠지? 아 아 근데 많이 온거 같은데 나는? 왜냐면 이제 동굴에 아내가 있고 동굴 근처를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오면 알아서 가는거 어 이렇게 오면 알아서 가는거 아 하나님 제발 야 쟤 무기 없냐? 무기 없어 무기 없어? 지졌다 진짜 잠깐만 옷을 안입으신거 같은데? 야 이새끼야 지토 다줬다 내가 너 어이! 어이! 아줌마야 아줌마 어 무기 없으면 아주 그냥 껌이죠 여러분 저한테 절대 안 무서웠습니다 요기들은 되게 나약한 애들만 있나 봐 나라도 이길 수 있는 애들 나라도 이길 수 있는 애들 아 아이 제발요! 토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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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아휴 어디서 노신데 누가 강림할거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 누가 강림할거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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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제발 아 이 사람들 벽는 사람들이네 자기네들을 좀 치료해달라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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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